셰프님 안녕하십니까 비디님 캐비아 초밥이 먹고싶어요 캐비아랑? 아 그거 너무 비싼데? 이게 보통 몇십만원 하고요 몇십만원이네요 이게? 근데 비싼거는 100만원 넘어가 100만원이 넘어? 이 조그만게? 한번 보세요 이거 뭘요? 오 초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래 몇십만원 하는거를 몇천원씩 올리면 우리 초밥이 또 화려하게 될거 아니에요 아 그니까 한 숟갈은 뭐 그렇게 몇십만원은 아니니까 우와 완전 프렉스인데 와 캐비아 까지 자 먹겠습니다 네 포인트 되는 염분이잖아 이 맛으로 캐비아가 딱 차리를 잡아주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 비싼 주식을 분해해서 섭취적 매매로 살 수 있습니다 아 그니까 주식이 비싼 주식을 집회하는거에요 섭취적 매매 한리적인 매매 XX인거 아하하하 광고했어 조영야